사장님, 왜요? 어, 유치원 버스가 올 때가 지났는데 안 오네. 예, 선생님. 오늘 유치원 버스 좀 늦어지나 봐요. 아, 저는 못 받으셨어요? 무슨 전화요? 아현이 아버님이 예린이 데려갔는데요. 전화 주신다고 했는데. 네? 아, 네. 연결이 되지 않아. 당신 뭐야? 왜 남의 애를 함부로 데려갔는데? 아, 그게 아현이 데리러 갔는데 계속 둘이 같이 가겠다고 때렸어가지고요. 계속 제가 전화 드렸었는데 바쁘셨나 봐요. 아무리 애들이 때렸어도 그렇지. 거기 어디예요? 여기서 거기서 구경 시키고 있어. 예린아! 예린아! 애들, 자요.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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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암. 암. 애들 잔다니까. 그거 알아요? 이 못이 못도 시간이 지나면 자라요. 평소에 안 보이다가 갑자기 눈이 확 띄거든. 이런 건... 예린이만 데리고 조용히 나갈게요. 우리 사이도 뽑아버릴 게 있는데 그죠? 안 그러면 누군가 다치거든. 세연 씨. 진짜 왜 이래, 사람? 사람 이상하게.